오늘은 틈새라면 극한체험 7개끼리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면상호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물라면 중에 국내에서 가장 매운 라면이죠 틈새라면 극한체험 7개끼리 보겠습니다 청양고추 올리고 면상호 김치랑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치를 크게 한입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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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잘 끓이네 뼈가random 너무 길게 먹는건 그냥.. 베베베베베베베베베 맵기는 뭐 당연히 불닭 3배 이상 맵겠죠 이 라면이 ël 새송이버섯 통통ая 아..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매우 마요네즈 그는 가슴이 너무 매워요 너무 매워 근데 진짜 너무 매워서 너무 매워요 진짜 너무 매워요 너무 매워요 너무 매워요 진짜 너무 매워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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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맛 아 뜨겁다 규찍 확 깊이 이제 파슬랑 머물ering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늘도 면상호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매운 라면 틈새 라면 극한 체험 7개 청양고추 넣고 면상호 김치랑 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입니다 잘 먹었습니다